마이 스포츠 채널, 스포티비 지켜보시죠. 그렇지 멘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방송에서도 잠깐 쉰 탐이 있잖아요. 파수분의 야구 이력을 보여주세요. 화이팅! 진짜 화이팅! 총난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 멘트하지 말자 그랬지 않습니까? 클라라 앵의 시구는 과연 어떨지 오늘 시타는 샘소나이트 서부석 대표이사가 수고를 하겠습니다. 시작부터 좀 남다른데요. 엄청난 인터벌을 갖고 뿌렸습니다. 비교적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. 포수들이 3D의 기겁이긴 하거든요. 이럴 땐 어떨까요? 그러니까요. 양인진 선수에게 볼을 건네받고 클라라 앵이 기뻐하고 있습니다. 오늘 시구와 시타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. 마이 스포츠 채널, 스포티비 이렇게 시타까지는 감사합니다.